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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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 그럼 어떡해! 그럼 어떡해! 아빠 열쇠 줘요! 난 몰라 찾아가! 어제도 저번 주도 장난 아니고 제주도 와서 난리 났었는데 어? 센터! 나는 뭐냐? 수원인데? 아 그렇지! 그럼 그 아트만 있으면 아트센터 진압 과수원 맞잖아요! 아빠 열쇠 주세요! 몰라! 제가 이거 드릴게요! 아 배 있어요 배! 배를 제가 어떻게 만져요! 아 모르겠어요! 나도 지진 못하겠네! 누나 해 뜨면 너랑 같이 할게! 주현이 형을 위해서 열쇠 한 번 더 찾아봐! 죽으시냐? 어! 찾았다! 여기 되게 이쁘다! 형님 고생하셨습니다! 강수야 미안해! 형님 고생하셨습니다! 네! 김인자 아예! 아! 그 안에서 사굴! 그냥어 기다려주세요! 여기 도망간다!